광주서구의 공공기관 청념도가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.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념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서구의 종합 청념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서구는 청념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청념 컨설팅과 청념 콘서트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. 한편 광주 광산구는 최하위인 5등급을 동구와 남구 북구는 3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. 천사와 proc Terminto 멈추 말 Zhang